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잘 입냐 못 입냐 그건 현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마음 속에는 지금 본질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전국이 이루어져 있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는 현상은 좋았는데 뭐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본질을 부자는 매일 이런 노래만 부르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 인생은 화문홍이오 달도 차면은 길장이라 벌시구 철시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는 것 다 그만두고 나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했어 좋은 옷을 입었냐 나쁜 옷을 입었냐 좋은 걸 먹었냐 나쁜 걸 먹었냐 좋은 집에 살아냐 나쁜 옷을 입었냐 다 현상은 접어두고 본질에게 묻어두고 여러분 영혼에게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그 차이가 중요하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니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바로 잘 먹냐 잘 입냐의 차이는 별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 주님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또 나갔냐 보세요 점점점점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이제 여기서 살면서 80이 가까워 죽음이 가까울수록 죽음 겉 이쪽의 삶이 이쪽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까이 갈수록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뭐가 자꾸 나와 이제 밖으로 냄새가 복도로 막 파져나오죠 맛있는 거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 오면 저쪽의 느낌이 이루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가 다른 게 나사로는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하늘 문이 점점 열려지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삶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삶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누구냐 사도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말을 키 갈래 키게 이렇게 써놨나 몰라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전에가 4장이죠 4장 16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만 그만 겉사람은 뭐예요 무슨 후패 겉사람이 뭐냐고 육체 육신은 후패하나 그렇게 바꿔서 시작 육신은 후패하나 그만 육신이 후패한다는 말이 뭐예요 육신이 후패한다는 건 뭐예요 없어져 늙어간다 육신은 어떻게 돼가나 이제 그게 바로 바꿔서 육신은 늙어가나 시작 육신은 늙어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가만있어 속은 뭐예요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기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 우리에게 위기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육신의 삶은 잠깐이야 부자야 너 잠깐이야 나사로야 너 잠깐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사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육신은 자꾸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려와 할렐루야 이거는 늙어가지 아니하면 맛볼 수 없는 맛 또 신비로운 얘기를 했네 신비로운 얘기 자꾸 겉사람이 후폐함으로 뭐가 더 새로워져가 늙어야 되겠어 안 늙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늙는다는 말은 안 좋아요 그지만 좋아요 왜냐 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콩이요 콩깍지가 세퍼러 넣은 게 좋아요 콩깍지가 세퍼러 넣은 게 좋아요 콩깍지가요 속에서 콩이 연글면 지가 노랄고 팩! 피트로져버려 콩깍지가 노랄게 가지고 팩! 피트로져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 콩이 나와 콩깍지가 중요해요 콩이 중요해요 그거요 바로 콩깍지는 날로 후폐하나 콩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콩깍지가 빨리빨리 후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제 말이 맞는 말이오 그런데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 겉사람은 후폐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 것이 좋은 거더라 이거요 왜 자꾸 후폐도 있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로워가도다 그러니 자꾸 늙어가니까 점점 이제 몸 냄새가 나 내 몸에서 사망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나니까 점점 내 영혼 속에 무슨 냄새가 들려와 천국 냄새가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가 뭐냐면 나사로는 늙어갈수록 할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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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가까워져 주님 만날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져 할렐리아 좋아 그런데 부자는 점점 뭔 맛이 지금 들려와 지속해 그러니까 부자는 육신도 후폐하는데 속은 더 썩어가 그러니까 가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잔치라 이거요 그걸 아세요?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좀 알아 듣겠어요?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하는 것은 즐기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죽음을 향해가는 자신의 문부림입니다 그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 이 밤이 새기전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별별 사람이 다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요 이게요 안 믿는 분들도 엄청 많이 봅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내가 또 운동으로 또 갔잖아요 또 운동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축구하러 갔어 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왜 몸이 찌뿌둥해 찌뿌둥해 운동이 최고야 가서 이제 가서 축구를 다 하고 내가 거기 회원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텔레비전을 매일 본다는 거요 제 팬이라는 거요 갖고 인사를 하는데 여기가 담배가 껴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에 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나오는데 안 믿는 분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어떤 분은 저보고 왜 자꾸 이렇게 세상 노래하냐고 뭐라고 하는데 나도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시종일관 교회식으로만 하면 안 믿는 분들이 보겠냐 이거요 채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뭔 목사가 우리 동네 노래를 나오냐 이거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돌리지 말고 놔봐 놔봐 그랬더니 마시고 또 마시고 주의하고 또 가만 있어봐 우리 동네 노래하네 그렇게 좀 있다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낚싯밥이라는 거 아셔? 낚싯밥 저는 잘한다고는 안 해요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도 안 해요 다만 어떻게든지 불신자의 속에 크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너무너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요? 세상에 무당 따님이 자기 교회 등록을 했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나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대 아멘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지축이 흔들리고 있어 구원으로 아멘 난 정말 내가 마음에 소원 먹은 건 다 됐거든요 나 내 마음에 소원 먹은 건 겁 안 나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사당에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왜 나를 국회의사당에서 안 부르냐 그랬더니 대번에 전화가 와버렸어 목사님 오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 또 하나 지금 소원이 있어 그리고 나 또 하나 지금 소원이 있어 내가 지금 뭔 소원이냐면 열린 음악회에 내가 열린 음악회에 가서 노래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 할렐루야 거기도 관계되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열린 음악회에 가서 참한 노래 한 번 해보고 한 번은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살다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냥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래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고국에 있는 친척들 얼굴이나 보고 가서 죽으려고 한국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에 왜 나온 거예요? 죽으려고 인사하고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난 인사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다 죽음을 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인도해 주는 분이 어떻게 제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려먹에 차 타고 가다가 무려먹하고 제 테이프를 딱 그런 그 테이프 제목이 뭐냐 자살이야 자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그걸 듣다 보니까 자살하지 마라 왜? 자살과 살자는 똑같은 것이다 잘 들어봐요 자살자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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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 자살자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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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랬어요? 그봐 자살이냐 살자냐는 계속 없는 자살자 살자 어디에서 시작하냐 차이요 자소 시작하면 자살이고 살에서 시작하면 살자요 여러분 인생이 살고 죽는 게 순간이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차살만큼은 하지 말자 왜? 도저히 못 살게 거들랑 버텨라 버텨도 버텨도 못 살게 거들랑 개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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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해라 목사님이 죽이면 뭐 당한 거예요 내가 타살 그러면 천당 가죠 그럼 이제 목사님은 사람 죽였으니까 어디가 감옥에 그러면 감옥에 가서 회귀하면 또 어디가 천당 그러면 우리 둘이 천당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뭘 한 거예요 살인 살인하면 기후까지 회귀해야 천당 가지 그래서 살인했으니까 천당 가려고 회귀를 하고 보니까 죽어서 회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살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마비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게 차살입니다 그런 거 알긴 하세요 여러분 힘드는 거 알아요 내가 어려운 거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 집안 놔둬보려 놔둬보려 죽이라구려 그냥 죽이라구려 왜 죽어 놔두면 죽을 것을 왜 죽이라 그러는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봐 시작 나는 요 근래에 너무너무 아까운 분들 가시는 걸 보면서 이 테이프를 그분이 들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현대 사장님 말이야 그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나중에 동일이 됩니다만 나중에 등을 돌리면 그 동일에 최고로 공헌한 분 중에 한 분이 정 사장님 아니었어 솔직히 그때까지 못 버티고 가자 이거 이런 젊은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많다고 그분 성친 같았어 같겠어요 검찰이 자고라 그러면 견뎌냈겠지 않았냐 견뎌냈을 거라는 물론 뭐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누군들 그렇게 말하는 저는 잘못이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까 다인지 다른 것이 있다면 액수 차이오 안들틴 차이지 부산시장님 말이야 나는 그분 얼마나 강직하고 훌륭해요 그 검찰에 왔다 갔다 하더니 또 자살해 나는 왜 돌아갔는지 알아 그 강직함에 상한 자존심을 또 오히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못 견딘 건데 아우 나는 그런 것이 안 돼 그것도 알아 그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포태도 생명을 끊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세 발에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포티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잘못됐다 인정해 형부속 가 그래 살아 그거 나오면 아니 누구를 안 먹었어? 초등학교 선생님 만들어도 안 먹었어? 안 먹은다고 왜 안 먹은 줄 알아? 끝발이 없어서 안 먹었지 나는 절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이 자살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안 좋은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 자살은 하면 안 된다 자살만큼은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고 나쁜 죄를 줬더라도 법이 설령 나를 사형언도를 한다 할지라 내 스스로 자살은 하면 안 된다 아멘! 도끼로 이마까라 김대두 고재봉이도 예수 믿고 회귀하고 전당 가는데 아무리 하면 부산시장님이 그래 광주 토지사님이 김대두 만 보도 고재봉이 만 보도 얼마나 잘한 일도 많고 훌륭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또 왜 가실 때 자꾸 한강에서 가시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그게 뭐 어디 경찰서 소속이라네 관내라네 그 경찰서장님이 아주 하세를 왜 여기까지 와서 가시냐 그 서장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모양이야 다리에서 고사진해야 될 모양인데 그래서 고사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집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좀 한강 집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누가 기획 좀 해봐 이 한강에서 자꾸 잡아가는 이 물귀신이 있나 이거 도대체 이것들 얼마 전에 또 파주 시장님이 또 돌아가셨죠 아유 그래 그래 저래 잘못했다 칩시다 제가 잘못 인정합시다 그러나 그 잘못이 죽을 정도의 잘못이냐 그거요 그것이 그렇게 죽을 그런데 인생은요 어차피 세웅지 마요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라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요 버팁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그지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버팁시다 그런데 이제 테이프가 딱 나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중흥헌 분이 이제 봤어 이거를 보고는 전화가 왔어요 복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청중들이 열광을 하더래요 그 열광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은혜 받는 거예요 용어가 이제 자기식으로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응원을 하고 그렇게 막 열광을 하다가 끝나고 가고 나면 나보고 허전하지 않냐 이거요 그래서 난 그랬지 나 안 허전해 나는 뿌듯허지 왜 용든약 먹은 것처럼 그게 너하고 나하고 차인데 너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허무하지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시잖아 그러니 내 안은 꽉 찼지 나는 행복해요 최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최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이걸 세종문화위관에서 한 번 불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괜찮지 않아 노래가 가사가 좀 괜찮지 않아 이렇게 좀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딴 얘기했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I am happy Are you happy? Or unhappy? 다 그만두고 주님 모신 마음은 기뻐서도 기쁘지만 천국의 기쁨이 늙을수록 물밀겨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 모신 사람이라면 늙어감의 아쉬움과 허무함보다 속사람에 새로워지고 천국의 기쁨이 밀려오는 기쁨으로 나이 같을수록 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뚫고 가서 주름살이 쭈글거릴수록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 떠나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 세상 사람들 주름 피느라고 그냥 핀다고 뭐 속도 펴죠 이렇게 자꾸 눕는 거야 이거 무처네 가는 세월 누가 막어 생기는 주름을 누가 막어 잘 먹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땡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놔둬 그냥 땡겼더니 얼굴이 돌아가버릴 때야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잘 먹었어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잔치가 이게 알고 보니까 좋아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지우개의 두려움이 밀밀듯 오는 그것을 막 그래서 그분들은요 술을 먹고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없어서 막 열광하다가 떠나버린 청중 다음에 오는 이 허탈감을 메꿀 수가 없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술 한 잔만 먹고 마약 한 번 안 만져봐도 나는 기뻐이오 정말 기뻐이오 주 예수 사랑 기쁘 좀 기쁘게 해봐 무슨 밤무대에서 불리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표정이 천양반은 아직 안 해도 좋은가 보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표정 지금 나만 구원 받은 거예요 뭐여 이거 나는 기뻐이오 정말 기뻐이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이오 정말 기뻐이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누가 믿어감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누가 육신의 후폐함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속사람이 자꾸 생겨지는 추원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늙어가는 게 억울하다면 회개하세요 늙어가는 게 견딜 수 없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겉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을 바라본다면 콩깍지가 자꾸 색깔이 노래가고 팍 비틀어져야 거기서 익은 콩알이 딱 나온 그 콩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의 육신은요 내가 사는 동안 80년 동안 내 속사람 영글 수 있도록 필요한 것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늙어도 마음은 항상 청춘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 마음이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서 나와요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봅니다 사람이 육신이 말을 해요 영혼이 말을 해요 문신 문신이요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합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영혼이 말을 해요 육체가 말을 해요 한번 손을 들어봐 영혼이 말을 한다 이번 안들 미담에 다 드려야 돼요 혼내리치고 육체가 말을 한다 이쪽이 많아 이쪽이 많아 여기 30% 이쪽이 70% 그러면 사랑은 남녀가 꼭 껴안고 뽀뽀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은 영혼이 사랑해요 육체가 사랑해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봐 육체가 사랑한다 영혼이 사랑한다 30% 70%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지 알겠지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이에요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뭐냐 무식과 유식의 차이 지금 이 부자는 결정적으로 육신이 말하고 육신이 사랑하고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나 나사로는 육신이 말하고 육신이 사랑하고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혼이 말하고 영혼이 사랑하고 영혼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의 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육신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육신 속에서 빼면 내 육신은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내 영혼은 말해요 안해요 하잖아 육신은 말을 못하고 영혼을 그러니까 아하 육신이 말하는 것은 영혼의 말이 육신을 타고 나오는 거다 육신의 말은 영혼의 말을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다 시작 여기는 뭘 시키지를 말해야 되겠구나 강사님이 다 알아서 하셔 다 알아서 육신이 말을 하든지 영혼이 말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은 다 어디로 갔죠? 무덤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왔더니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뭐가 하나는 음부로 갔고 부자의 영혼이 뭐가 하나는 낙원으로 갔고 나사로의 영혼이 그런데 부자의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을 보고 말을 해야 하네 하잖아 그러면 육신은 무덤 속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못해요? 그거 봐 하하 우리의 실체는 이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구나 그 속사람 영혼을 본질이라 그러고 육체 껍데기를 현상이라 그러니 인생이여 현상 보고 살지 말고 본질 보고 살자 인생이여 현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본질을 위해 살자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현상을 포기하고 본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오 한 사람은 본질을 포기하고 현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쩌면 이렇게 수준 있는 말을 내가 하는지 내가 말하면서도 놀래요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 그냥 내가 하는 얘기여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뭐냐 나사로는 현상을 포기했어 현상을 포기하니까 먹어도 좋다 안 먹어도 좋다 입어도 좋다 안 입어도 좋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산다 그런데 부자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입는 것이 최고다 먹는 것이 최고다 마시는 것이 최고다 버는 것이 최고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본질을 향해 사나요? 현상을 향해 사나요? 대답은 왜 이렇게 차려 그래 어쩌면 여러분은 맞는지 몰라 왜 현상을 포기하고 본질의 은혜를 받으러 여기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수루의 삶도 보이는 현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살자 음식은 좀 못 먹는 한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먹어서 영혼을 살찌우고 내가 운동은 좀 못하는 한이더라도 영혼의 품사는 해서 영혼의 건강은 유지하고 내가 육신의 숨은 좀 그냥 걸덕거리더라도 영혼의 기도만큼은 힘차게 뻗어나가게 하고 똑같아 영혼과 육체는 똑같아 그러니까 육신은 좀 부족하더라도 영혼을 강하게 할 때 왜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안 되겠냐 이 말이오 네 영혼 본질이 잘 되면 범사 현상 강건 현상 된다 이거지 사랑과 영혼이 본질이오 아이고 세상에나 범사와 강건이 현상이라 본질이 제대로 되면 현상은 제대로 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자요 본질이 잘못되니까 네 영혼이 본질이 잘못되니까 범사가 되는 꼬라지가 그렇다면 오늘 내 범사가 뭐가 안 되고 내 육체가 자꾸 아프고 들랑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보자 그 얘기요 아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무언가 알아서 앉아있는 것 같은데 테레비 보고 있는 저양반도는 지금 뭘 알고 앉아있다 이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본질은 구원 받았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아냐 당신은 내세를 아냐 천국을 놀이하면 뭉클 뭉클 합니까 그러면 내세가 준비된 천국을 놀이하기는 뭐 천국이시야 천국을 놀이하기 그러면 천국이 부자의 삶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현상이죠 현실만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육신은 아무 감각이 없지만 영혼은 그래도 똑같이 사랑하지 영혼은 똑같이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영화를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어 물론 그 영화예요 영화는 원래 거짓말이 많고 뻥이 많은 거예요 그러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육신은 떠났어도 영혼은 계속 사랑하더라 남자의 영혼이 죽은 여자를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영혼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은 느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실체라는 얘기를 육신은 못 느낀다 이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없고 하나는 영혼과 육체를 다 가졌으니 영혼만 있는 이 영혼이 육체까지 있는 여자하고 사랑을 해보니까 코드가 안 맞잖아 코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겸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무당 몸 속에 들어가서 무당의 몸을 빌려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면서 느낌을 자기가 가져오면서 나오는 노래 오 마이 아이 아이 록 마이 달링 마이 록 헝걸 오이 워 터치 제가 그거 보고 또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우리 저는 좀 깨닫는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부부도 손을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구나 살았을 때 손을 잡는구나 오늘 집에 가서 신랑 손이 잡히거든요 그냥 잡지 말고 당신 손이 잡힌다 이런 수준이 있는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하나가 죽어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영혼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손을 잡음도 살아있을 때 사랑함도 살아있을 때 어거지 소리 미워함조차도 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 속에도 있잖아요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어쩌면 그렇게 귀한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끼리 살아가는 길은요 삼거리끼리에요 삼거리끼리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신호등을 보세요 신호등은 세 개잖아요 파란불 가시오 빨간불 서시오 노란불 돌아가시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 왜 예수는 안 믿냐 이거요 파스칼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는 수학자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됩니다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말아버리면 됩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안 믿으면 죽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잘 안 믿었습니다 없으니까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믿어두면 있으면 가면 없으면 말면 되지만 안 믿으면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말 믿져야 본전이다 믿어두면 믿져야 본전이다 시작 믿어두면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기에는 중역이 책으로 한 말이지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생명헐보래도 믿어야 된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 바로 이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오 한 사람은 신앙의 차이다 이것이 크더라는 거요 입구 없냐 별가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크더라 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취해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특수한 경우가 지금은 아니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 특수한 경우야 예수 믿고 가난해졌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마다 다 예수 믿는 나라 아니요 아멘 잘 사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또 행복이 있잖아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죽음이 와도 겉사람은 웃피아라 내 속은 날로 새롭더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예요 그런데 막 죽음이 갈 땅을 쏘러 어떻게 한다냐 어떻게 한다냐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세월이 갑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 늙을 것 같은 저도 늙듯 여러분 또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 우리는 늙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이 달로 세워집니까 겉사람의 후패함이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습니까 저 부자는 절망이요 저 나사로는 소망입니다 절망과 소망의 차이가 큽니다 나는 여러분 잘 살아야지요 나는 꼭 못 살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지만 더 중요한 차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의 구원의 자리로 옮기우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딱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크리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를 부주로 고백하시고 나사로처럼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